가수 이명웅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개봉 후 첫 주말을 맞아 본격적인 흥행몰이에 나섭니다.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이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오늘 오전 8시 기준 예매율이 22.7%로 1위를 기록 중입니다. 누적 관객은 7만여 명, 예매 관객은 8만여 명입니다. 2주 뒤 개봉하는 영화 베테랑 2가 예매율 2위, 에일리언 노물루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알맞온